자 그러면 저 보험안과 함께 국내 최초로 종수수비 원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같이 준비되셨나요? 에브리바디 휘류르 뿅! 1호종 질병수수비 동일 질병 1의 한도 보험료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물론 삼성도 있고 메리치도 있고 많은 보험사가 있지만 지금 현재 종수수비가 9수수비 1호종 수수비 말고 1,7종, 1,8종, 1,9종 신수수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수수비 바뀐 데는 제가 뺏어드리고요 원가 1호종 9수수비 있는 쪽으로 가장 많이 가입을 하는 K사, H사, D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0세 남성 20년당 100세 만기 일단은 기준이고요 전월 4월 10일자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KB, 현대디비인데요 1종 가입금액 20만원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KB 손해보험은 2,700원 정도가 나오고요 현대상은 2,100원 하지만 디비 손해보험은 1,900원 1종 기준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게 일단은 눈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종 기준으로도 설명해 드릴게요 2종 50만원 기준으로도 KB가 2,500원, 현대가 2,700원, 현대가 좀 높긴 하네요 그죠? 자 디비 손해보험이 1,500원으로 매우 매우 원가적인 부분에서 저렴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종 기준으로도 설명해 드릴게요 3종 기준으로도 200만원 세팅을 했을 때 K사가 6,000원, 현대가 5,300원 K사랑 현대상이랑 서로 옥신각신을 하네요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고 그런데 1종, 2종, 3종 역시 디비 손해보험이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종 기준으로도 설명해 드릴게요 4종 기준으로 500만원 기준일 때 KB가 1,900원 매우 저렴하죠 그런데 현대상은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웬일이야 보호망이 꼭꼭 가입을 해야 되는 디비 손해보험은 5,200원 4종 기준일 때 타사 대비 거의 3배 이상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호망 1,2,3종은 저렴한데 4종이 비싸면 이게 뭐야 말짱 도루무잖아 많은 보험료 차이가 나는데 나 디비 가입 안해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수드비가 임신출산, 요치금, 재앙절개, 치행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불어 5종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5종 기준으로 보면은 1,000만원일 때 KB가 2만 1,000원 정도가 나와요 현대상은 얼마죠? 1만 6,000원 그런데 디비 손해보험 보세요 예 눈을 한번 크게 뜨고 봐보세요 1,400원? 말이 안 돼요 KB랑 현대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보험료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과연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10분의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440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손해율이 매우 매우 적기 때문에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1,2,3종,5종은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타사 대비 저렴하다 자 4종 같은 경우는 타사가 더 저렴하긴 하지만 모아 모아서 1종부터 5종까지 한번 보험료 비교해 볼게요 KB는 3만 4,940원 현대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2만 8,180원 그런데 디비 손해보험 보세요 웬일이야 이게 말이 돼? 서프라이 1만 4,19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KB에 비하면 2.5배 정도 그리고 현대상에 비하면 2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수비가 보장 내용도 일단은 압도적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여기 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생명보험 약간 임시주사의 오시금 재앙적인 치액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타사 대비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정말 찢었어 진짜 옛날 초등학교 말로 어떤 말을 하죠? 지렸다고 하잖아요 찔끔 지렸어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장 좋은 보험이 어떤 보험이죠?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장은 더 좋기 때문에 임시주사, 요시금, 재앙적이, 치액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 매우 매우 정량적이 있다 우리가 종수비만 솔직히 가입을 안 하잖아요 종수비비도 가입하고 또 질병수수비도 가입하잖아요 이번 달 5월 달에는 60세까지 국내 최초로 5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질병수수비가 50만원 그 전에는 40세까지인데 60세까지 50만원 가입이 되고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보험료나 보장 여러가지 측면에서 디비가 압도적으로 꼭꼭 가입을 해야 되는 치명기의 이유 납득이 되시나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99가보자님 와 수수비하면 디비 손해보험이던데 종수비비가 완전 낮아졌네요 업계 누적을 보나요? 추가 가입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업계 누적은 농협처럼 얼마 이상이 아니고요 3개월 이내에 3건 이상이면 가입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한 2개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험료가 저렴하려면 여러가지가 있겠죠? 뭐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여러가지가 물론 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해율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사고 발생 비율 추정이죠 위협률 네 위협률이 과연 어떻게 추정이 되길래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하게 산출이 된지 저 보호망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원가 공개 어디서만요? 보호망 채널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휘류률 뿅 자 여기 보실게요 일단은 DB 손해보험이에요 1종부터 5종까지 질병소수비 동일 질병 1의 한도로 사고 발생 비율 추정 이거는 어렵게 제가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DB 손해보험이에요 그 이제 보험료나 옆에 연평균 보험료 보장금액 1원당 평균 보험료 이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딱 훑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맨 오른쪽에 가장 높은 사고율이에요 이게 바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위험보험료 위험율인데요 사고율 보시면 1종 54%, 2종 19%, 3종 14%, 4종 7.3%, 5종 1.0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봤을 적에는 KB와 현대해상이랑 비교했을 적에 5종 기준일 때 보험료가 매우 저렴했잖아요 거의 보험료가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종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밑에 어떻게 됐죠? 천만원 기준일 때 사고율이 1.0% 1.0%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1.0%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현대해상권 말씀드릴게요 현대해상권 여기 보시면 사고율 52%, 25%, 12%, 1, 2, 3종 아까 전에 DB손해보험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4종은 1.4% 그나마 위험률이 적죠 5종 기준으로 봐보세요 몇 프로예요? 7.8%예요 아까 전에 보험망이 얘기했을 때 DB손해보험은 5종 기준일 때 사고율이 몇 프로였죠? 1.0%잖아요 현대해상은 7.8%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높게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KB손해보험 봐볼게요 KB손해보험 1종 56% 자 DB손해보험 1종이 54%나 51%나 가물가물 할 거예요 하지만 KB손해보험이 더 높다 2종 기준으로도 매우 높다 3종 기준으로도 현대보다도 높고 DB손해보험보다도 높다 1, 2, 3종이 DB가 더 저렴했어요 4종 기준으로는 1.6%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5종 기준일 때 몇 프로예요? 9.0%예요 9.0% 아까 DB손해보험이 몇 프로였죠? 1.0%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B손해보험이 매우 저렴했고요 DB손해보험이 매우 저렴했고 그 다음에 현대해상 그 다음에 KB손해보험 손으로 저렴하다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기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 보호망이 눈에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그 다음에 5종이 DB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저 보호망은 DB손해보험 설계사가 아니에요 DB손해보험만 판매하는 설계사가 아니고 30개 회사 어느 상품을 취급을 하고 어느 상품을 가입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저를 믿고 보호망을 믿고 가입한 수많은 고객분들 구독자, 시청자분들 보험료 저렴하고 혜택 많으면 좋잖아요 그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면 더더욱 땡큐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서 저 보호망이 DB손해보험 수두비보험이 좋다 좋다 이렇게 열창하고 열강하는 겁니다 뭔지인지 아시겠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